너 왜 그래? 나 오늘 여기 있을까? 왜 너무 속상해? 나 좀 봐봐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이제까진 그게 다 해냈는데 이제 자 자고 일어나면 나랑 같이 지루하자 영희야! 나 다 괜찮을 거야 데뷔를 하고 있다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기간인 만큼 자고 일어나면 나랑 같이 지루하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나랑 같이 지루하자 자고 일어나면 나랑 같이 지루하자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담았